안녕하세요. 가수 한가원입니다. 젓갈의 명소 전북 부안군 진성현 공소 젓갈 단지 공소 젓갈 8인 도매점에 왔습니다. 네, 우리 젓갈 도매점과 함께 운영하는 지금 카페에 여기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. 공소 하면 또 젓갈로도 유명하지만 우리도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요. 그리고 사장님께 정말 가보고 싶은 거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. 사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여기 우선 젓갈 단지가 관광단지 중심지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데로 소개를 하면 내소사 한 5분 정도 거리에 내소사 있고요. 그다음에 거기서 한 5분 정도 거리는 모항 그리고 자연해양님 모항님 해수욕장이 있고요. 네, 그 다음에 엔터님은 진짜 긍정지가 기가 많아요. 아 그래요? 네, 예, 예, 예. 네, 예, 예. 그리고 거기서 한 5분만 더 가면 붕악.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꽃게철이라 꽃게가 많이 올라오고요. 낚시도 철마다 좀 다르게 낚시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잘 많이 올라와서 괜찮아. 네, 예. 거기에서 5분만 조금만 더 가시면은 경포. 아, 겪고. 정말 많이 찾아주셔요. 네, 그래서 그 해안도로가 우리나라의 면 안 드는 경치 좋은 해안도로. 네. 손가락 아래 면 안 드는 해안도로예요. 진짜 아름답고 멋있어요. 그리고 노을도 기가 막히죠. 아 그렇군요. 네, 네. 정말 범소 젓갈도 사시고요. 정말 오므노물이네요. 네, 네. 가까운 범소 둘러보시고요. 또 공소 하면은 또 특산물이 더 많아요. 특산물 소개 좀 해주세요. 예, 공소가 젓갈로도 유명하지만 여기가 부닭가 마을이기 때문에 그 해산물 교통도 참 유명한 게 많아요. 특히 봄에 서울 올 때쯤 되면 쭈꾸미 철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쭈꾸미 먹으러 많이 오거든요. 네, 그 알맹이 쭈꾸미가 그 밤에 팍 툭 퍼지는 게 기가 막혀요. 그리고 쭈꾸미 철 지나면 오디가 또 이제 나무마다 주무시고 열려있어서 오디 따서 먹는 재미도 그만이에요. 그 안의 오디는? 네. 아비다. 네. 네. 정말 사기들마다 유명한 게 상당히 많네요.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스루도 아니면 팝펭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또 술로 만들고요. 그래서 일단 봉주. 아, 봉주. 아,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곰소 젓갈 하면 또 1년에 한 번 한가요? 큰 축제가 있다고 하면 돼요. 네. 서울철에 제일 큰 축제가 있거든요. 네네. 언제 합니까? 9월 15일, 16, 17. 아, 8월에 가랍니다. 네. 여러분. 네. 하하하하. 공소 젓갈 발효 축제. 네. 17일 마지막 날 준비한 분이 나오신답니다. 네. 바로 제가 과수 한가음이가 마지막 날 일요일날 출연합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요. 지금 공소 젓갈 밖도 모시고 우리 축제 분위기 즐기시고요. 또 많이 관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꼭 보러 오셔요. 네. 네. 그럼 마무리 한 번 해볼까요? 네. 공소 젓갈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